첫 선수 자,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볼까? 뭐해? 이거 한번 해볼까? 제가 좀, 선생님한테 세팅법을 받아가지고 EOS 200 D2 자, 이 이거 캠링크 캠링크에 꽂고 초 대포로 한번 해봐야지 미안 화질 봐 화질 화질 봐 미안 미안 어때 화질 어때 웹캡이랑 차원이 다르지 이걸로 호야 찍으면 호야 호야 이렇게 잘 나오죠 호야가 이게 호야다 자 삼각대를 펼치고 호정 호야 호야 두피의 상태도 확인할 수 있죠 님들 호야 좀 보고 있어요 집만 좀 밖에다 이렇게 고화질 호야를 보고 왔어? 뒤에 왔네? 호야 캠프를 맞추면 호야 호야 좀 어둡지? 화이트 밸런스 오 마이 갓 포토를 해놔 와 진짜 잘 보인다 아우 이쁘다 이게 고양이냐? 이놈음 잘 보이죠? 홀을 확대시키고 이렇게 보면 귀엽다 내려보면 웃기다 아우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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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야 너 거기 가려고? 자 호야 아이 귀여워 호야 아우 이쁘다 아냐 아우 이쁘다 어휴 그녀녀녀녀녀녀를 아까는 호불호 자, 저 얘들 DSLR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도시대 캠이 좀 왜곡이 있어서 옮겨버리고 리얼로 보면은 또 나름 예쁘게 생겼어 예? 그래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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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없어야 더 그림이 잘 날 것 같아 내가 없어야 된다 이거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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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런 호야가 있고 뒤집으면 이런 호야가 있고 흥날려라 털보낭 이렇게 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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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